뭐 할라고? 이잉 불닭 신제품 불닭이 또 나왔어? 그러니까 말이야 이건 내자로 넘어 숨겨 아주 끝을 모르고 나오는데 아 됐고 나온 게 뭐냐고 불닭 짬뽕 얼마야? 1600원 특징은 뭐야? 불닭으로 화끈해진 고기 짬뽕? 고기 짬뽕? 그럼 불닭은 왜 붙은 거야? 이잉 요게 보니까 닭고기가 0.05% 들어있는데 아 됐고 맵기는 어느 정도야? 그건 먹어봐야 알지 어떻게 한댜? 하아 짬뽕이면 국물 있는 거야? 응 국물 있는 겨 끓이는 건 편하겠네 이잉 이건 물 안 버리니까 편해지 물 550에 면 액상소스 후레이크 넣고 5분 있다가 조미우 넣고 먹으면 된디야 그럼 먹어봐 잘 먹네 맛은 어때? 쇠고기탕멸에다가 불닭소스 한바퀴 둘렀는디 불향도 나고 면이 맛있다 불닭볶음면 맛이 나? 이 불닭소스가 들은 것 같어 맛이 나 맵기는? 틈새라면보다 조금 덜 매워 오징어 짬뽕보다 맛있어? 그것보다 맛있는진 모르겠는디 그건 해물 이건 고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나는 틈새라면이 맛있더라? 나는 틈새라면이 다 켜지 나는틈새라면을 써주세요